1프로TV 벌써 뜨겁습니다 벌써 뜨거워요 숫자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첫날이고 했으니까 어제는 올라갔고요 기대감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좋은 기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물론 애플이 가는 모습 테슬라가 급등해서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호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이정도는 미지근한 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한 20년 해보면 연초에는 거의 다 올라요 첫날 또 올라가고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기대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는 작년만큼 가겠습니까 26% 이상 가기는 어려워 보여서 작년이 엄청났던 거죠 너무 많이 한 거죠 조금 목표한 수익률을 낮추면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올해는 어쨌거나 보통 20% 이상 올라가는 이듬해에는 한 10% 미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품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물론 안 좋은 게 아니고 자꾸 더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제로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오늘은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안착할 수 있을까 어제는요 안착했지 않습니까 안착 못했습니다 치고 내려왔죠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착 못할까 그다음에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저희가 이미 12월 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갔다 온 다음에 한 3주간을 허덕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찍고 안착하지 못하면 뭔가 좀 매물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하여간 오늘처럼 안착한다고 보는데 조금 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매수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매수했으면 가장 좋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저 어차피 테크닉을 분석하지 않으니까요 실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ARKKETF도 상승했을까 13%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등 기업이에요 ARKK 가장 많이 포함하게 했을라는데 놀라실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좀 이따 보시면 도대체 뭐를 이러고 있으면 안 올라갈 수 있나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 이나무 교수님 연세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용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폭넓은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유연한 거죠 나의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약간 이분이 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60? 돈 남는군요? 네 젊어보긴 하지만 62살인 거거든요 많으시네요 조금 고집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500이 사상 최고치 벌써 1일 적어보셨습니까? 첫날인데 새해죠 새해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2021년 어느덧 작년이죠 70번 찍었다는 게 보이고 있고 벌써 한 번 찍었네요 이게 보시면 첫 번째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물론 저하고 내기했던 1일 7번은 멀어가 보이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니 부사장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근 10년간 올타임 아이를 한 번도 안 찍은 애가 없었네요 연달아 계속 찍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2013년 45번 그 이듬해 53번 10번 18번 62번 계속 찍었죠 한 해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우상향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13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9년 동안에 한 400여 번 찍었습니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찍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조금씩 상관없는데 첫날부터 찍었다 1은 일단 찍고 시작했다 딱 찍고 이제 오늘 1 내일 2 0일 가능성은 없어졌네요 예로서 그래서 가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센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시장이 세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이유가 붙어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빠지면 안 돼요 조금 빠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쭉 빠지면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해서 하락포이 크지 않으면 글쎄요 올해는 제가 한 30번 정도 30번 30분 올 12월 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구려구주셔서 아니 아니 이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애플이 글로벌 상장기업 최초로 3조 달러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죠 물론 안착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주가는 182.86달러인데 3조 달러 어제 끝난 게 182.01달러이기 때문에 안착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8월 2020년 8월 19일 날 2조 달러 입성했고요 18년 8월 2일 날 1조 달러 그다음에 2007년 5월 30일 날 1000억 달러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 3조 달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영국의 gdp 혹시 아십니까 영국 gdp요 영국 gdp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알 필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gdp는 한 2천조원 합니다 그런데 영국 gdp가 3천조원 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딱 제가 찍어온 게 뭐냐면 지금 시간에서 183.27달러 거의 됐네요 됐죠 그런데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지난번처럼 딱 찍고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놓으면 어떨까 우량이 커지다 보니까 메모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해석 어떻게 될지 좀 이따 봐야겠지만 하여간 지금은 3주 달에 금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테슬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인데요 놀랍습니다 네 2016년 7만 6천대를 인도했고요 그 이듬해 10만 대 그 다음 18년에 24만 5천대 인도했고요 2019년 30만 대 넘게 인도했고요 그 다음 작년에 약 50만 대 인도했고 이번에 93만 대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위에 있는 게 주가입니다 주가 뭐 43달러 60m 쭉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라 하면 여러분들이라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금 뒤늦게 물론 결과 보셨지만 뒤늦게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언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언제 매수하는 게 저 차트만 보면요 그리고 보시면 라고 말할 때 샀어야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2010년 3월 얼마나 좋을까 말씀하시겠지만 2010년부터 쭉 보시면 주가의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2010년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2배가 올라가거든요 꽤 올라가지 않다가 갑자기 19년 20년도 지나가면서 주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인도대수가 확 늘 때 늘 때 올라가는 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늘색 흰색 표시를 보이는 건데 저 같으면 앞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때가 언제인가요 이때 여기 딱 흰색 친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늘색 친 부분이 올라가는 게 지금 확연하게 인도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거죠 보시면 2016년 마이너스 0.94달러 EPS입니다 적자 2017년 적자 1.49달러 마이너스 그 이듬해 1.14 마이너스 그 이듬해 0.98 마이너스에서 2020년도에 흑자 전환합니다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S&P500이 편입이 되죠 네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백번 천번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은요 물론 여기 사갖고 쭉 가져가면 좋겠죠 좋지만 답답하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요 실적이 마이너스 플러스 반전할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0.74 지금은요 올해는 3.08 추측입니다 추측 예상인데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빨리 사갖고 돈을 크게 번다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기업은요 철저하게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이 나올 때 플러스 반전할 때 사는 게 정답이다 보여드리는 그래서 여기 흰색 침 부분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한 1년 만에 한 6배? 7배?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요 흑자를 보일 때 들어가면 좋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숱하게 했던 루시드 같은 기업들 리비앙 같은 기업들도 그런 관점을 보이면 그때 매수하면 좋은데 언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테슬라도 저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후발 주자니까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자동차 대수를 만드는 시간이 한 2, 3개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술력이 오픈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 빨라 2, 3년 걸리거든요 흑자 전환이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타이밍 때 들어가셔서 잠깐 보유해서 어차피 좋은 정보를 사는 거니까 올라가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걸 보고 936,000대를 인도하는 모습 보고 EPS가 3.08일 때 오래 들어가시면 이분은 또 뭘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까? 저게 이제 5나 6되는 거를 그렇죠. 앞으로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갔는데 하필 급락해버려요 테슬라가 겁나죠? 겁날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다 분봉 긋지 마시고요 지지가 깨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볼 게 다음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과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분석하시면 저희는 못 뽑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누가 뽑아 놓은 거를 가져온 건데요 어제 종가를 말씀드립니다 퍼는 348배예요 아직도 엄청 높네요 높죠 높은데 중요한 게 뭐냐 페어밸류가 5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1120달러니까요 무려 146%가 과대하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2배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강급 여기다 이거 커진 이유가 뭐냐 여기는 아마 일러 머스크의 팬심도 있을 것 같고요 정기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기대감 이런 거 다 포함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테슬라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보험사업에 대한 기대감 포함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숫자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조금 많이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pbr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의 pbr이 얼마입니까 전체의 pbr 한국이요 한국 한국 전체 시장 얼마 될까요 한 1.3 1.3 조금 넘어가죠 1.4대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싼 데가 홍콩이 1미만입니다 요즘은 그렇죠 주가 빠진 다음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싸잖아요 싼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숫자 간 얘기로 지금 미국의 평균 pbr은요 2.3배거든요 높죠 좀 높죠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pbr은 4.2배입니다 테슬라가 44.6배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44배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국밸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비싸거나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구나 보신 다음에 그다음 글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과도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가 올라갈까 말 거냐는 미래에 대한 eps에 대한 모습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올해 말에 4.40 평균치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보시는 음영에 이 밑에 하고 그 아래가 그 밴드의 밴드 예상치정 예상치 밴드인데 그 가운데 값이 평균값입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 건 뭐냐면 토치체계 테슬라는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투자계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간값이 4.4 내년에 7.13이고요 2년 뒤면 9.61을 보여줍니다 지금보다 3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올해 매수한다는 분은 이걸 매수가 나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이걸 본다고 합니다 저 라인을 타고 간다면 타고 간다고 물론 비싸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싸다고 하는 것들의 대다수가 주가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차량 대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폭이 맞다 그러면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겁내지 마시고 살 수 있다 저 예상대로 간다면 그렇죠 제가 가져온 이 도표는요 제가 오늘까지 본 건데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아이비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맞는데 여기 또 한 거 보여드립니다 딱 보시면 아시지 이 앞에 있는 화살표가 마이너스 플러스 전환할 때 모습이거든요 그때 7배가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으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매수의 급소는 제가 보기에 빨간색이 녹색으로 바뀔 때가 아닌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물론 조그마한 기업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마시고 큰 기업들 대부분 다 여기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전기차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매수할 때는요 지금 막 적절히 보이는 기업이 흑자에 근접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 정말 좋은 것 같다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적을 어떤 분들은 EPS에 중점을 두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앱이 있다 어떤 분들은 매출인데 다 나오니까 보시면서 괜히 막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미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장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잘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끝으로 한번 우리 축하님의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월가에서 보고 있는 적정 주가하고 현재 주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주가는 못 맞지만 사람 마음은 오늘 주가가 맞습니까 7,8,700원이 오늘 저 정도 됐나요 물론 어제 아니면 오늘일 거예요 이게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페어밸류가 9만 7,940원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부사장님 19.6% 언더밸류다 언더밸류죠 지금 제 마음은 이미 9만 4천원인데 9만 7천원 9만 7천원인가요 그 정도 가야죠 9만 7천 9백 40원 다이비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8만원에 보유하신 거예요 9만원 보유하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9만원에 보유하신 분들이 뭐야 9만원에서 7천원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적정 주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점이 나와주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수시로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약 20%가 언더밸류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대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수상님 제가 9만 8천원짜리를 특별히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깎아드리는 겁니다 페어별류가 분명히 9만 8천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드려야 되나요? 주셔야죠 선물을 한번 선물이니까 특별히 깎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흐뭇해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희생해야 될 거 여러분들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시려고 그러면 미주미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좋은 주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이 가격에 가는 데에는 기간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어떤 차트에도 그러면 페어별류까지 가는 기간은 어디다 안 나와 있어요 아마 10년 걸릴 수 있다 그런 거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안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100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내가 투자했을 때 여유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소 아쉬운 건 저는 10만으로 찍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조회하기 전에 제 마음은 이미 10만이었는데 10만이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9만 7천 전자라고 다시 한 번 그냥 반올림해서 10만 전자라고 하셨죠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트 몇 개만 아시면 국내 기업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보시고 나면 대부분 다 그래서 그때 못 갔구나 라든지 이 기업은 언제 사야 될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느끼는 게 보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한국 국장 하시는 분들은 3일 1년 1달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3일까지는 몰라도 1년이 깁니다 그러니까 뭐 1달 긴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은 진짜 그건 시간도 아니에요 보통 이런 차트를 갖고 오면 7년짜리가 보통 기본이거든요 7년에 쭉 그림을 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는 거지만 뭔가 마음이 급하다 내가 지금 이거 내가 막 뭐죠 그 돈을 잠깐 빌린 거 융통한 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상 여의자금을 투자하시고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좋은 기업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캐시우드 ARKK ETF를 같이 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2021 작년입니다 1월 3일 날 우리 ARKK 이노베이션 ARKK 이노베이션 ETF의 테스라 비중이 11%였습니다 1등이었어 1등 1등 갔는데 지금은요 1년 만에 8.735로 내려갔어요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필 또 팔아도 그걸 팔았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마지막 날 연장으로 주식을 팔았어요 테슬라를 또 마지막 날 팔았습니까 마지막 날 31일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초에 13%가 올랐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타이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분이 얘기했던 걸 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테슬라를 더 태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이 얘기했던 혁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파괴자 혁신을 되게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저는 혁신의 아이콘은 테슬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많이 팔고 그다음에 연말에 테슬라가 주가 내려왔던 이유 중 하나가 캐슈가 팔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큰 물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믿었던 누리미 주식을 파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 이유 중 하나였는데 보신 것처럼 테슬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테슬라 1동안 차트입니다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거의 산채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RKK는 내려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올라가는 주식을 팔아서 더 빠지는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대체 뭘 샀으면 우리가 알고는 모로쿠라든지 또 질러오는 분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코인베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시는데 이렇게 좀 뭔가 금리 인상이 조금 임박해 있고 그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타격이 조금 눈에 보이면 그렇지 못한 반대쪽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좀 더 사이즈가 큰 기업들 다 감아가면 좋은데 오히려 그걸 팔고 더 지하를 내려가는 종목들만 더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꾸로 수익률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이게 물론 이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이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ARKK ARKW ARKF 시드즈가 다 지금 실적인 주가가 엉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ETF가 이렇게 시장과 반대를 가는 것도 흔하지 않다 특히 나스닥 지사와 반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걱정거리를 삼아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비중을 실행한 게 아니고 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반대를 가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조금 더 물론 같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 반대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다소 아쉬운 감으로 보였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한번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부터 확연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게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벌어지는 거죠 9월부터 반대 포지션의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군요 테슬라가 저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덕을 못 보고 있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덕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가다가 9월 이후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보유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rkk etf도 국내 많이 보유한 종목 순위 거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들으신 분들은 엄청 화가 나실 거예요 저한테 뭘 하실 거고 그런데 그냥 현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캐시우 누님이 이렇게 좀 조금 주식을 잦은 매매하지 않고 좀 쭉 가져가면 좋은데 자꾸 뭘 팔고 자꾸 대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가기로 좀 희망하니까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반대가 하시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약간 부정적으로 해드리면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분의 매매 행태가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상향상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s&p500의 산업체골치 간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갔습니까 지금 못 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들 다수의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아직 못 갔어요 테스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 솔직한 얘기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들이 금리 이상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성장 고퍼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반면에 있는 약간 가치주 형태의 주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에너지 금융 같은 걸 가져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걸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 적절하게 분산하지 않으면 글쎄요 올해는 뭐 약간 더 어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골드망사스가 올해 제시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현재 구간 4,700에 4,800에 거의 가까워있죠 그다음에 3개월 뒤에는 4,850 약 2% 올라간다고 봅니다 6개월에는 5,000 디테일하죠 그다음에 올해 말에는 5,100까지 가는 모습 보인다 7%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7%가 보통 20% 이상 올라간 이듬해는 평균 수익률이 7.7%였거든요 흡사하게 목표지에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게 골드망사스 의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00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올해 이렇게 가면 얼추 이 정도까지 가면 되겠다 올해 큰 숫자 앞이 4에서 5로 바뀔 수 있는 5로 바뀌는 그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두 자릿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감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어딥니까 5,100이면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주식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좀 적어서 그렇지 적어서 그렇지 근데 다 있으실 걸로 보이고 아마 올해에요 제가 예상하게 되면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한 100만 명 잡거든요 보통 한 번 정도 거래하시는 분들 미주미 구독자가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되실 예정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슈카 님이 2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야 엔터 방송이니까 코미디 방송이니까 상관없고 10분에 1도 안 되는 거지 진짜 100만 많습니다 대신에 훨씬 수준 높은 진성 미국 투자자들 아십니까 한국 경제에는 슈카가 있고요 미국 경제에는 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10분에 1의 차이 나나요 저는 경제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쪽에 있어서 경제 콘텐츠 다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다소 아쉬움감이지만 그것도 조만간 될 거로 보입니다 국내 100만 투자자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쪽에 그렇죠 그게 곧 미주미 투자자가 아닐까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우리 슈카 님 콜라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 좋아하죠 코카콜라입니까 펩시콜라입니까 코카콜라 함부로 성향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것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성향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냥 콜라를 좋아합니다 콜라를 좋아한다 혹시 파리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파리로도 좋아했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저기 뭐 호프러스 콜라라든지 이런 거 모여하실까 봐 사이다도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국외마임이 일단은 웬만하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코카콜라에서 매수를 상향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모포집가 61에서 66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업사이드까지 11%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업 정상화기보다는 이런 거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콜라를 드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스포츠 관람도 많이 하고 특히 또 어디서 드시는지 아시죠 보통 이제 영화관 가게 되면 영화관 오픈 다 해야죠 영화관 가게 되면 팝코나 같이 또 드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콜라식을 보유하면 10년 동안 이 팍 쓰신 게 10년이거든요 10년을 보유하면 주가가 2배 올라갑니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10년 동안 올라간 게 어딨니까 2011년 주가가 30달러에서 이제 60달러 온 거거든요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큰 기복 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콜라라는 이 자체 음료가 물론 사이다도 드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연봉과 별로 무관합니다 인플레이션 물론 콜라가 엄청 만 원 한다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코카콜라 가격이요 최근에 어제 가격하고 2년 3년 전 가격 혹시 딱 얘기할 수 있습니까 2년 전에 얼마 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카콜라의 전략을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1.5리터 업소용 집에서 먹는 것도 있고 2리터도 만들어내고요 1리터 계속 엄청난 양이 만들다 보니까 가격을 인지 못합니다 은근슬쩍 올리는 건가요 그다음에 조금만 또 되게 예쁜 병은 되게 비싸고 가격대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가격 올려요 전략이 좀 치사하네요 100원 200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원 200원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년 올리면 그것도 꽤 커지거든요 큽니다 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3자를 보지 않을까 물론 1.5리터 기준에서 3자 아닙니까 요즘 3자던데요 제가 잘못 샀나 혹시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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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사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기준은 마트 기준 마트 기준인데 콜라 같은 소다 음료들이 굉장히 가격을 꾸준히 올리는 게 없는데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뭘 거네요 그 정도로도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먹지 그걸 먹고 또 껴 팔아요 딱 사이에다 같이 껴 팔아요 그래서 가격을 돈을 인지 못하도록 붙여서 두 개 같이 팔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절대 인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들 전략입니다 그래서 1, 2배원 올려봤자 피부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꾸준히 올린 거고 또 한 가지 올리는 게 또 있어요 물론 해외 기준이지만 담배값도 꾸준히 올립니다 담배값이요 담배값도 꾸준히 올리지만 호주 가면 2만 원이거든요 담배값에 그런데 그거를 막 처음에 1,000원짜리 2만 원 되면 그때 못 사죠 그런데 1만 8천 원 1만 8천 5백 원 1만 8천 7백 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2만 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들 쓰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보통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강한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콜라 안 먹지는 않거든요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강한 종목을 보유하실 분들은 10년 보유하면 2배 간다는 거 10년 보유하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저 지난번에 봤는데 저런 기업들 맥도날드도 그렇고 저런 소매 기업들은 거의 다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다 사상 최고치 와 있고요 알기 모르게 다만 대부분 다 모든 기업들이 10년 동안 2배 올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연배당 수준율이 2.83으로 배당을 꾸준히 준다는 거 잘합니다 100% 가깝네요 가져가는 거 별 문제없다 다만 제가 이제 우리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보유하는 순간에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그게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야수 보고 이제 풀먹으라는 거니까 먹다가 이게 이게 먹는 거냐라고 가끔 위에서 뱉기도 하시죠 저런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가져오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약간의 경기 방어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갈 거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하시거든요 무시하시는데 이걸 이 트렌드가 지나가는 트렌드를 잘 보시면서 이런 트렌드 역행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더라도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갖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그냥 사지 않더라도 그 비싸를 보셔야지만 큰 하락은 없겠구나 뭐 이런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펩시도 좋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펩시는 약간 다릅니다 펩시는 아시겠지만 치토스 같은 또 스낵을 그렇죠 전략 다양한 걸 유명했죠 그다음에 트로피카나 같은 그러니까 아예 탄산이 아닌 쪽으로 많이 옮겨온 게 꽤 됐거든요 개토레 같은 거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있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월 15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은 미국의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선물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네요 1월 15일 날 제가 광고를 제가 이제 말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이 없어갖고 말로 하는데 제가 다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했다가 끝에 했다가 또 중도 아 다양한 투자 전략이네요 그것도 다양한 광고를 하면서 나중에 옷에 한번 이렇게 써서 붙이고 오시는 이 티도 제가 이제 그래서 입은 건데 이 티 미주미티군요 네 미주미티입니다 이게 미어치음 미음 미주미티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티를 팔아라 하신 분 너무 많아요 한 무려 한 기백 명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못 팝니다 지금 왜냐면 한정돼 있는 예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 네이버에 검색이 돼요 미주미 후드티 딱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티내때 잠깐만요 정말 티나네요 제가 아직 티눈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티 좀 내겠습니다 잘 올릴 것 같아서 자 선물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mf500의 0.38% 다우가 0.42% 오늘도 세네요 마스닥이 0.27%로 오늘도 세네요 그래서 어제에 의해서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늘은 이를째 내일이 이를째 내일은 또 2일 찍어갖고 오시네요 맞아 맞아 싶어서 간단히 좀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기사 몇 가지 나온 것만 확인해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라커라는 기업이 있어요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데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같이 모여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브랜드 같이 다 짬뽕을 판매하는 거 아 뭐 뭐 있습니까 국내 다 있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신발 모아서 파는 데도 있고 신발 여러 가지 다 있고 그냥 다 있는 거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신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그런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빠집니다 jp봉호체스가 일단은 중립에서 거의 매도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경쟁 심화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abc마트 abc마트 뭐 그런 데죠 abc마트 그렇죠 abc마트 신발 쫙 있는 쫙 입고 다 파는 거 짬뽕을 파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언더하머는 오늘 반대로 올라갑니다 언더하머는요 최근에 북미 쪽에서 꽤 잘 팔려요 옷이 혹시 언더하머 옷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름 헬스 매니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배가 나와서 그렇지만 있었습니다 언더하머 언더하머가 최근에 예전에 되게 잘 나갔던 기업인데 이게 참 조금 북미 쪽에서 판매가 저조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이던 것처럼 애플은요 3조 달러는 주가로 치기는 182.86달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만 오르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F-150 나이트니 그러니까 전기차 버전인데 이게 너무나 주문이 증가하는 바람에 잠깐 스톱시켰거든요 다시 재개한답니다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1.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오늘 올해 말이죠 포드가 정말 셀 것 같아요 저는 포드가요? 포드가 어차피 내연기관에 대한 기술력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포드 이런 건 이미 검증된 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를 바꾼 거기 때문에 연방가 팔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코카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도요타는 최근에 계속 좋은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도요타 똑같이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사는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자체적으로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토요타 차 국내가 많았나요? 많았죠 캠니 시리즈 그 다음에 또 토요타가 넥서스 아닙니까? 혹시? 넥서스요? 넥서스 저거죠? 저 토요타가 프리우스 프리우스 또 넥서스라고 있는 넥서스가 도요타 거였나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 붙어있지 않으니까 넥서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탄 것 같은데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일본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위는요 오늘 투자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위가 올라갔때문이 하나입니다 항공업계에 상당히 조금 뭔가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공기 엔진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 지위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잉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항공기 업체 전 분야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항공기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넥서스가 도요타가 맞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넥서스 아니고요 넥서스 넥서스요 넥서스 저도 보긴 봤는데 도요타 브랜드였다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도요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원래 도요타 안 붙이잖아요 고유한 브랜드 아닙니까 저는 그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넥서스 앞에 도요타를 그러니까 안 붙이고 넥서스 자체를 밀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실시간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대부분이 다 녹색을 보여줍니다 부담 없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껴있는 거 포드 에프 이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인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프 이런 종기차 버전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금융도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꽤 많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올라갈까요 금융이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어제부터 10년 국제수익률이 끔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3번이 아니고 올해는 4번까지 가능하다라는 소수의 설이 지금 나오고 한 번에 50 pp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노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외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거나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희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 올라가는 바는 오늘 좀 녹색 불을 켜고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죽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화이저 그다음에 에버트 레벌르토리 이거는 이제 진단 테스트키 테스트키 만드는 업체입니다 모더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있는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델타에 걸린 분들이 백신 보다 훨씬 나은 면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이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맞지 뭐 그냥 안 맞고 그냥 걸리면 더 나아진다는데 하다 보니까 백신을 좀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도 피로감이 좀 있긴 하죠 피로감이 있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좀 없어져야 될 텐데 피로감과 플러스 약간의 백신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소홀함 이런 게 좀 나와주고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0.34%로 오늘은 안착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0.5%면 3초 달라고 하니까 네 근데 아직 0.34%니까요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세한 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비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초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또 여전히 빨간색을 그리면서 벌써 첫날에 올타임 하이 1을 찍었고요 내일은 2를 찍을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날이 와서 코스피가 오늘도 하이고 내일도 하이고 이런 날이 와야 될 텐데 올해 중에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애가 괜히 호랑이 애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호랑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1부에서는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관에서 얘기를 나눴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던 내용으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위원님과 홍콩 주식이 얼마나 좀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상해죠 항생이죠 과연 이 간극이 줄은다면 어떻게 줄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에 미국 주식임스타 장우석 부사장님과 테슬라 13% 정말 놀랍습니다 아 참 좀 내려갈 때 살걸 아쉽게 지나갔지만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는 뉴스와 뭐 지금 천천히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좀 길게 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은 더 좋고 더 재미있는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비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